아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브라투 아트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오늘도 꿀잼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오! 잠깐만! 이거는... 시즈맵이군요! 오케이! 자! 일단 볼트 좀 먹어주고! 하하하하! 오케이! 이거는 일단 내가 먹는다잉! 딴딴딴딴! 오! 어... 야! 볼트 몇 개 있냐? 존말할 때 내놔! 어이거 지금 일진비비 등장이거든요? 고! 아! 저! 집 가야 되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어딜! 어림도 없지! 어딜 지나가려고! 인피즈빌!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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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퀘 안내놨으니까! 볼트 한 개당 100대씩이요! 어? 일로와요! 아! 이거... 일단은... 레온이 기껏 모은 볼트 다 뺏겼거든요? 스파라운드! 출격! 아! 깨끗하게 쓰러 갑니다! 스파라운드! 스파라운드! 오! 뭐야! 로봇 vs 로봇? 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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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천공을 좀 맛본 거 같은데? 어? 뭐 비가 내렸나? 어?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여? 어? 뿌웅!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에에에에에.. 아.. 이건 뭐... 스파이트! 레온!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남은 브롤러! 산 Bridge 단 하나 첫 번째 공시간 볼트 글ona 보고 지금 나... 낮잠잘 시간인데. 그럼... 일단... 일단 챙겨 가자. 츠앗.... 그 전에 딱 5분만 잘게요. 뭐야? 어디 갔어? 야! 샌디! 정신 차려! 우리 집 다 터진다! 기지의 체력 단 1만 남은 사망. 이거는 무조건 진 것 같은데요? 저거는 뭐 그냥 대충 내가 병 하나만 툭 던지면 바로 끝나는 거지. 자 갑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지워볼게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이번에는 안 들키고 볼트 삭살이 한다. 이 옆에 볼트가 4개 다 적어져 있네? 이거 먹는 팀이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거든요? 아니 이 모래 보급품은 어? 이 자식들! 내가 맨날 잠만 잔다고 날 무시해. 할 듯 무시! 하지 말라! 진짜 영원히 잠자기 생겼네요. 어? 하하하하 후으 볼트 잔뜩 먹은 로봇 등장! 어? 야! 자, 다음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다이너마이크네요. 보자 보자. 오늘은 어떤 놈을 또 잡아볼까? 어이? 뭐요? 브로윈 스타드 뽑기. 뭐지? 뭐야? 시선인가? 잠깐만. 어? 뭐야? 게일까지 있네? 에이. 브로윈 패스! 등장. 전설의 뽑기권. 브로윈 패스. 뿜뿜. 성공! 우와! 전설의 브로윈 패스로 전설의 스킨을 획득했습니다. 삐빅. 와하. 오하. 이 뽑기 하나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구나. 하하. 오케오케오케. 짜. 내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무료패스. 이걸로 나도 이제 인생 역전 간다. 좋아. 카드 슬래쉬. 전설 스킨. 이 자식! 뭐야 이거! 목만 먹고 뭐하는 거야! 내놔! 봐봐봐봐. 이게 구름은 그렇지. 주세요. 전설 스킨! 야 이거는 진짜 썼다. 뭘 하는 거야 이 자식! 내놔! 야 인마! 억울하면 현질을 해야지! 실력은 천재빨이 아니야. 너에겐 무과금의 힘을 보여주지. 일로 와. 폭탄 나가신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I love you a night to fall. 야! 현질러도 뭐 별거 없네 이 자식 이거. 이게? 이게 현질러 포스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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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아! 내 눈! 아! 내 눈! 아! 내 눈! 현질은 위대하다. 다시는 현질을 무시하지 마라. still got it. 어? 비비. 아! 아! 안 보여요! 아! 무과금 필살기. 마음의 눈을 떨어. 너는 이미 죽어있다. 자! 받아라! 궁극의! 무과금 권법! 쩍쩍쩍쩍쩍쩍 쩍쩍쩍! 쩌쩍쩍쩍쩍 쩍쩍쩍쩍!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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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호어! 화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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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나 지금 현질러 오지게 패는 상상함. 하지만 어림도 없지. 뜨, 뜨! 저 할배! 모하나! þ! 쩍쩍! 뭐야, 나니? 나니가 오지게 패고 있었네 아야 아야 쏙쏙 자식 무가금이라고 무시를 해 으응 탁 탁 어디가 어떠냐 아파 죽겄지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뭘까요? 좋아요 브롤러의 상태가 왜 이러죠? 비만이 되어버린 브롤러들입니다 브롤스타즈가 아니라 비만스타즈군요 비롤스타즈 비만스타즈 에바인데 헤헤 오늘은 맛있는 파워큐브 먹방을 해볼거에요 뚜둔 어? 하하핳 엘 프리모 엘 프리모 이스 킬 네 주먹밥좀 봐라 진짜 프리모 버티 아야야야야야야야 나 좀 도와줘 계산을 해보자 ingo 어찌 혼자서 자빠져가지고 뭐하는거야 치아에 잠깐만 나도 나도 도와주세요 요 살려줘 야야야야야 너 거기서 딱 기다려 형이 간다 내가 자빠져도 너는 너는 때릴 수 있어 인마 칼이라 을왘랄랄랄랄랄랄랄랄 팔이 짧아 슬픈 엘프리머 오늘레전드네 전 with our roll or 뚱루 등장이오 잠깐만 너가 점프 띄면은 잘가세요 엘프리머님 엣ヌ욘 옥케이 개꿀 쾅 와 1타입이 에반데? 뭐여? 얘는 상태 왜이러고? 막을까? 뚱리 뭐야 뚱리? 하하 이거는 양보 못하지 뭐야? 이거 냅두세요 요거는 제껍니다 내꺼 오케이? 죽었나 총을 썼는데도 팔이 짧은건 왜일까요? 뚱보라고 같은 뚱보가 아니지 뚱보도 급이 있다고 너는 아직 한참 멀었어 와 내가 바로 뚱보들 중 최고 뚱 중 최 쉘리다 뭐야 어디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냐?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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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좀 뭐가 답이지? 숨어서 좀 상황 좀 지켜보자고 야 근데 진은 별로 위화감이 없다 애가 어제 주스! 저 주스 너무 맛있어 보여 저 멍청한거 뭐하고있나? 아 이거? 어어? 어어? 아이씨 누가 날 때리고 있는거야? 으어어? 와어어어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읥이 승리 이 개꿀 아아악 존버는 중년다